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 들으시기까지 힘드신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 들으시러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복을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 바다 깊은 곳까지 어디나 계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출애급 사건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언제나 출애급 사건을 예를 듭니다 출애급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관여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도 동일하게 출애급 사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가난한 땅 가기까지 모든 족속의 왕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영원히 빛나신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신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 나라가 섬기던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복을 주셨다는 신화 한두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급 사건은 절대로 신화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라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애굽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때 하나님께서 6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검지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40년 광야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고 믿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난한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믿었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지 그들에게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종교들이 많습니다 어느 종교에 보면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신화가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신이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화도 아니고 어떤 설화도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33년을 같이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정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좋은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직히 말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세상에서 일이 흔들리고 또 세상 따라 저렇게 살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솔직히 이 자리에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때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들이 그들의 역사가 참 안타깝게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우상이 만연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바할 선지자들에게 과감하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할인지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해보자 갈멸산으로 오라 거기다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에다가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만 하여서 위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그 신이 진짜 참신이 아니겠느냐 한번 시합해 보겠느냐 바할 제사장들이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갈멸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할과 아세라 850명의 제사장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구경이 났다고 갈멸산으로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열한기상 18장 21절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하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끔하고 찔리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어정쩡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급 사건에서 분명히 보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도 왜 그렇게 확신이 없이 삽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기자가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도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고 그들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복을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빕니다 아주 광란의 제사를 할지라도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복을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빌고 그냥 갈 뿐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도 그런 마음으로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과는 교제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다면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신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우상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것이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웬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죄는 사암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 믿어집니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니 말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어떻게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게 내 믿음이라면 스펄전 목사님께서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악용한다면 그는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교리적인 지식으로 속지암 받았다고 하나님 자네가 되었다고 믿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요? 나는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영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 자체가 참 귀하죠 영이 죽은 사람도 있는데 영이 살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시체로 영안실로 가게 되죠 중환자실이 있을 수 없지요 중환자실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천만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살았다는 것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말 것입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속죄하심에 은혜를 받았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그 신앙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은밀한 죄는 여전히 짓고 살고 염려와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 같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천국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고난이 두렵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그저 생명만 겨우 붙어있는 그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신앙적인 상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으면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것과 같이 잠든 상태의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출의급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아는데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하는 삶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기쁨도 감동도 다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한 시간 기도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 인터뷰가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목사님 한 시간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너무 바쁘고 육아도 너무 힘들고 도무지 한 시간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한 시간 기도는 억지로 돌을 닦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데이트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게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시간 기도가 힘들다는 말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으로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살아보면 그러면 기쁨과 감동의 감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 것 같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10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늘 나와 같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영이 즐거워하고 몸도 안전했다는 것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며 사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참 귀하고 복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후에 주차장에 나갔을 때가 그리고 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오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내일 다시 직장에 나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어느 교인이 제 페이스북 컬럼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두 다리를 거의 못 쓰는 분이 더운 여름에 비를 비오듯이 쏟으며 목발을 짓고 수포에 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대신 장을 보아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라도 하루에 한 번씩 걷지 않으면 영영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가끔 수포에서 장을 보다가 화장실로 빨리 이동을 못해서 소변을 흘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매일 수포로 장을 보러 나옵니다 여러분 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성도마다 다른 거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10대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20대 때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심하는 일이 20대 때 일었습니다 30대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40대 때 주님은 저에게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걸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50대 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 받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0이 지나서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10대 때 20대 때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저를 이끌어 주었다면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매일 일기도 써 보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지난번 안산에서 목회하실 때 그때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을 찾아뵙고 상담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상담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내용은 모르겠어서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렸습니까? 그때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걸 왜 나에게 물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상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타깝게 신학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그걸 왜 나에게 묻느냐고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몰상식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다 자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들릴 것 뿐이죠 신학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목사의 대답을 듣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 목사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목사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일수록 진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사람에게서부터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제가 말을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친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일 있어도 놓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보십시오 그저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바빠서 정신없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 채널 돌리고 저 채널 돌리고 이 인터넷 보고 저 인터넷 보다가 그렇게 10년 20년 살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면 인생이 진짜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믿기도 했지만 우상 섬기듯이 귀신 섬기듯이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에 남아 해결해 달라 복을 받게 해 달라 그리고 그냥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오는 식으로 신앙상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